절대로 똑같을 수 없는 달라지는 부분이 어딘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가 아이언과 드라이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이언이랑 드라이버는 물론 같은 점도 있어요 근데 완전히 달라요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같은 점은 이쪽에다가 제가 링크를 하나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꼭 보시면 참고가 될 거고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, 긴클럽 같은 경우는 이 축 있죠? 백스윙 왔을 때 이 축이 유지되면서 따다다다닥 와야 돼요 왼쪽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듯 클럽 헤드를 던지면 내 양손은 몸 안에서 로테이션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감겨서 올라간다 자 이제 드라이버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백스윙 탑에서의 축을 잘 유지하고 그대로 회전이에요 자 하나 쭉 그러면 내 몸이 타깃적으로 오면 이 손이라든지 클럽이 끌고 오는 게 아니고 끌려옵니다 그러면서 밀어주는 힘으로 클럽 헤드를 풀어주는 거예요 던져주는 건데 이때 몸 안에서 로테이션이 이루어져서 우리 몸은 올라가듯이 스윙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뭔가 던져져서 감겨지듯 올라가서 끝나는 느낌이 긴 클럽 특히 이제 공을 왼쪽에 두는 클럽일수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기우기가 들어간다 백스윙을 올리면 백스윙 때 만들어진 축을 유지하면서 몸이 타깃적으로 돈다 그때 내 양손이 몸 안에서 로테이션이 이루어진다 하나 둘 이게 몸이 나가는 게 아니죠 둘 유지하면서 로테이션이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몸이 위로 빵 차고 일어나듯 팔로우 스루가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죠 감기죠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감겨서 끝납니다 이런 느낌으로 아이언 7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언 같은 경우는 몸에 기우기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 기우기가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든 클럽은 다 기우기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른손을 내려잡았죠 오른손을 내려잡았는데 어깨는 똑바로 내려잡으면 더 이상해 무조건 기울기는 있는데 공을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기울기를 줘야 되다 보니까 많이 되는 거고요 공이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이게 끝입니다 오른쪽으로 오면 이게 더 기울기가 없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울기를 줄 때는 이렇게 기울기를 주지 않으셔도 돼요 백스윙으로 올라가는데 기울기가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이 올라가면 약간 완만하게 가는 느낌인데 기울기가 없는 상태에서 백스윙이 올라가면 약간 가파른 느낌이 나요 내 왼쪽 어깨가 턱 밑으로 들어오는 느낌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가파른 느낌이 나고요 여기서 우리 몸이 이제 타깃적으로 돌아요 계속 돕니다 자 돌면 지금은 어때요? 제 손이 계속 나가죠? 손이 몸 앞으로 계속 나가는데 클럽 페이스가 열리지 않게 제가 이렇게 클럽 페이스로 돌려줘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팔에 로테이션까지 이제 좀 들어가는데 아까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몸 안에서 로테이션이 돼서 이미 클럽이 지나갔지만 지금은 어때요? 아이언 같은 경우는 내 몸이 계속 리드를 하고 손이 좀 많이 선행이 돼서 체가 좀 뒤에 오죠? 그 상태에서 임팩트 포지션 내려오면 지금 손은 몸 안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내 몸이 계속 리드를 해요 백스윙 탑에서 쭉 리드를 하고 로테이션이 없어요 그대로 오는데 지금 제 왼쪽 어깨를 보세요 왼쪽 어깨랑 지금 제 턱이랑 이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는 느낌이 아니고 계속 멀어진다는 표현이 더 맞겠죠?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어깨가 낮게 가다 보면 왼쪽 가슴이 잘 열립니다 그러면서 임팩트 포지션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서 위로 올라가듯이 회전을 마무리 해주는 거예요 로테이션이 없이 그대로 치고 난 이후에 자연스럽게 로테이션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로테이션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렇게 치면 안 되겠죠?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클럽 모두가 어떤 클럽이든 로테이션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이언은 로테이션을 하면 안 된다 드라이버는 로테이션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둘 다 되는데 그 차이점이 임팩트와 팔로우의 구간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백스윙 와서 아이언 같은 경우는 몸이 쭉 오는데 왼쪽 어깨랑 턱에 목의 공간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가 될 때까지 오시면 돼요 자 하나 둘 그래서 몸이 열리는 느낌이죠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로테이션 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어느 날은 드라이버가 잘 맞고 어느 날은 아이언이 잘 맞고 이제 그런 날이 없길 바라면서 오늘 아이언과 드라이버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만의 스윙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